네 불타는 셀럽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 공연 행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관객분들에게 기대를 바로 만족으로 채워드리는 MC 정영입니다. 이제 MC로 유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도 유튜브에는 서비씨가 서빈의 유튜브라고 서비씨가 있고 최욱씨라든지 이수근씨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처음에 MC로 시작했다가 지금 공중파 진행자 큰 오락 프로그램 진행까지 갔잖아요. 그런 쪽을 꿈꾸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경력은 한 20여 년 됐는데 사실 진행자들이 첫 시작이 좀 미약할 수 있으나 그 끝은 공중파 그리고 대중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개그맨분들 중에도 나중에는 MC가 꾸민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MC가 그만큼 하는 역할이 커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사실 행사 때 초대 가수들 누가 나오게 되면 MC가 어떻게 소개해 주느냐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소개에 관한 어떤 멘트들은 어떻게 보통 하세요? 사실 지금 대중들이 너무 잘하시는 히트곡이 있는 가수분들은 팬덤 때문에 그냥 이름 석자하고 노래 공명 하나의 분위기는 그냥 빵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심히 하시는 가수분들은 그분들의 뭔가 좀 강점을 살려드려야 돼서 저 같으면 예를 들어 A라는 가수가 있으면 지금 너무 잘 돼 있는 가수분들 그 가수분들 세 명을 믹서기에 딱 넣어서 딱 그 결과물이 나오면 바로 이 가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 가수 같으면 가창력은 소찬이 그리고 행사 무대 경험은 김연자 선생님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의 최고의 실력 발휘는 장윤정 씨 이 세 분을 믹서기에 넣어서 딱 뽑아내면 바로 이분이 나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라고 하면 공감들 해 주시고 많이들 박수 쳐 주시죠. 특히 무명 가수분들이 정말 말씀하셨듯이 중요할 것 같은데 무명 가수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이름 석자 되면 누구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소개하느냐 억양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앞에 또 막 여러 가지로 막 좀 뭐 이렇게 바람 잡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수식어들이 많이 있으시죠. 사전 바람도 많이 잡으시고 네. 맞습니다. 행사는 즐거워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일단 뭐 또 차차 듣기로 하고 네. 주로 어떤 MC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제 공개방송, 라디오 공개방송 사전 MC 그리고 전국에 17개 시도 242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축제가 있거든요. 그 축제 MC 그리고 이제 기업과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행사 그리고 이제 특강, 강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C가 불리한 게 사실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하셨는데 네. 저도 사실 잘 몰랐고 시청자분들도 잘 몰라요. MC라는 위치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본인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냥 진검다리 역할만 해주시는 거고 실제 주인공들을 소개하는 위치?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을 알릴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의 장점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든 행사든 진행을 하게 되면 사전에 준비 열심히 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연습 없는 실전이 없다고 과정 없는 성취가 없다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와 있는 스튜디오 저기 OBSW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열심히 OBSW 연구 많이 해가지고 옵니다. OBSW의 스틸러고는 무엇일까? 하나뿐인 웰빙 채널 OBSW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본사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목 233 대표 전화는 뭘까? 032-670-5940 팩스는 032-670-5949 예를 들어 그런 부분도 있고요. OBSW는 언제 개국을 했을까? 2010년 6월 12일 대표자는 누구실까? 김윤자, 태자 대표님 그리고 이 회사의 예를 들자면 기업체 행사를 가면 이 회사의 지주는 누구이실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Y모자 대일대주주 그리고 K고속 2대주주 또 3대는 M유업 이런 식으로 준비를 열심히 해서 갑니다. 그래야지 많이 현장에서 돌출되는 상황들에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 또 공감대 형성 때문에 저는 무조건 연습 열심히 하고 준비 철저히 24년을 차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군요. 네, 공부 열심히 합니다. 물론 가수들도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획사에 데뷔하는 신인 아이돌 그룹들 1박 1 수련회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기성 가수분들 팬미팅 쇼케이스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분들 요사이는 저희 처음에 배울 때는 사실 인터넷이라는 존재가 별로 많지가 않아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위키백과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정보들을 습득해서 더 진행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MC를 하셨어요? 제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레크레이션 강사를 제가 꿈을 꿨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대학교 교육원에 들어가서 수료하고 서일대학교 레크레이션과에 들어가서 MC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첫 시작에서 지금까지 딱 한 번도 제가 외도하지 않고 오로지 MC만 24년 차 하고 있습니다. 서일대학교 MC학과가 유명한 분들이 좀 나온 분들이 있지 않나요? 뭐 그냥 이름 석자 말씀드리면 딱 정답이죠. 이수근 저희 한기수 선배님 그리고 한참 후배님이지만 우리 문세윤 후배님 여러분들이 학교를 정상으로 만들어주신 최고의 우리 졸업생들이시죠. 이수근 씨가 정말 MC로 시작해서 개그맨, 예능 프로그램 진행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아마 이수근 저희 선배님을 롤모델로 해서 학교에 신입생들 유치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분을 추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늘 문세윤 우리 후배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선배님, 선배가 길이고 후배가 재산인 것처럼 좋은 선배님들이 길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도 현장에 가면 라이브다 보니 돌발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재미있는 에피소드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축제 행사 MC를 많이 보는데 고의성은 전혀 없지만 축제라는 게 같은 날짜에 같은 시기 비슷한 시간대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수분들 같은 경우 좀 늦으시는 경우들이 간헐적으로 있으세요.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기준으로 했을 때 축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났던 가수분이 예를 들면 장민호 가수님이세요. 시대의 아이콘 대세이신 것 같아요. 팬덤이 어마어마하신데 장민호 가수님이 늦으신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대형 가수 오늘의 마지막 가수인 장민호 가수님이 늦으셨다. 그러면 일단 가수님 올라가는 시간에 제가 마이크 대고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꽃망울의 사슴의 눈빛을 전달해 주실 초대 가수 장민호 씨를 소개합니다. 라고 하면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미리 음향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BGM 살짝 MR 깔고 제가 쓱 치고 들어가서 뒤로 빠졌다가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찾고 계시는 가수 장민호입니다. 라고 한 뒤에 노래합니다. 장민호 시트곡인 남자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요거를 살짝 개서해서 MC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장민호 가수님은 20분 뒤에 오십니다. 라고 하면 그냥 편안하게 웃음 지어주시고 그 뒤에 그러고 나면 사실은 또 시간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마포구에서 하는 음식축제다. 그러면 마포에 관련된 것들 준비를 해서 진행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포구 관련된 퀴즈라고 하면 마포구는 우리 서울시가 25개 구가 있는데 제일 살기 좋은 동네는 어느 구일까요? 하면 정답! 마포구 나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마포구 내에서 16개 동이 있는데 제일 살기 좋은 동네는 정답! 상암동.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 살짝 무대를 모셔서 그냥 하면 좀 쑥스럽잖아요. 그런데 가수들이 늦어지면 뒤쪽에 이제 기관장들 예를 들어서 부청장님, 구의의장님, 국회의원님들도 늦으시거든요. 그러면 퀴즈 맞추신 분 선물 하나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좀 재밌게 인터뷰 직접 하면 되게 좀 어색해하시거든요. 그러면 딱 오시면 네! 우리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사했거든요.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마포구민이 35만 6,111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마포구 대표로 나오셨는데 35만 6,111명 우리 마포 주민을 대표해서 그리고 우리 굴을 대표해서 잠시 후 자리해 주시오. 우리 박방수 총장님을 대신해서 간단하게 축사 한마디 해 주시조라고 하면 또 분위기 살짝 좋아지면서 말씀 나누고 또 퀴즈 한 분 맞추신 분 나오면 우리 또 잠시 후 함께 자리하실 김영미 우리 구의의장님을 대신해서 축사 한마디 해달라고 또 하고 또 한 분 나오시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김병수 대법원장을 대신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대신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축사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 요로롭게 메꿔가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축제 같은데 가면 사실 아시겠지만 히트곡 있는 가수는 노래 하나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MC는 기승전 끊임없이 중간자리 역할을 잘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함양에 가면 산삼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함양 산삼축제 진행을 하는 가운데 다음 출연자가 준비가 안 되면 또 제가 재미있게 이끌어야 되잖아요. 함양 산산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군민분들과 관광객들 오셨는데 이곳 함양 산삼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상민공원 기준으로 가장 멀리서 오신 분 술 한 번 들어주십시오 하면 소문 막 듭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멀리는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멀리서 오신 예를 들어 서울에서 오신 분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특별 선물로 제가 지금 바로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웃음 한 번 빵 터뜨리고 물론 선물은 전달하죠. 그리고 이제 산삼축을 딱 보여드리면서 네! 산삼 지금부터 드릴 텐데요. 혹시 요사이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뒷목이 좀 뻐근하시고 눈도 충혈되시고 가슴도 좀 두근두근하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매사 좀 몸이 안 좋으신 분 선한 분들 없으시오.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반은 손 두세요. 그러면 네! 이런 분들은 산삼 말고 지금 곧바로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미팅 있게 만들어가는 게 사실 MC의 역량이거든요. 함양은 산섬, 예를 들어 지역에 특색 있는 특색품들을 갖고 이렇게 홍보도 좀 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낸 게 진행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준비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20분을 사실 그냥 떼온다는 게 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레파토리가 정말 막막 안 해본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20분을 나보고 무대 올라가서 떼오라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진짜 어버버버버대고 뭘 해보려고 하면 더 꼬이고 개그 정말 함부로 잘못 던지면 굉장히 썰렁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그렇게 레파토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맞습니다. 준비가 많이 되셨네요. 요사인 또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은 게 뭐 다른 타사의 신서유기 프로그램 지구락실 같은 좋은 프로그램들에서 매칭해서 그것도 나름대로 만들어서 또 프로그램 진행하기도 하고요. 한 해 한 해 이렇게 축적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내에서 가장 적재적소한 것들 예를 들어 연령층 코어 타켓이라고 하죠. 그분들의 공감대가 맞을 만한 것들 예를 들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축제 같은 경우는 그런 멘트들로 재밌게 해드릴 수 있는데 약간 좀 우리 MZ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그런 것들이 별로 썩 먹히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즉흥적으로 선물 드릴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영화에 관련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물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천만 가격이 넘은 영화는? 그러면 막 손 드세요. 정답은 2003년 12월 24일 강우석 감독의 실미도란 작품인데 한 대여섯 명 정도 이렇게 밀당하다 보면 답이 나오고요. 한 문제로 끝나면 소원하니까 가장 최근에 천만 가격이 넘은 영화는? 그러면 범죄도시 쓰리 마동석 선물 드리고 가장 많은 고객을 동원한 영화 그러면 명량 2위는 국제시장 선물 드립니다. 해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도 좀 뭔가 잘난 척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서 천만 가격이 넘은 영화가 자그마치 21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세화를 볼까요? 명량 국제시장 도둑들 7번 방해 선물 광해 왕의 남자 광해 왕의 남자 변호인 실미도 해운대 태극기 난리며 괴물 암살 베테랑 부산행 택션 전사 신강기 원투 극한직업 기생충 범죄도시 2 범죄도시 3까지 나오면 박수는 저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시네요. 네. 이제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하게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유입된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2023년 7월 오늘 기준으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하면 아바타가 나옵니다. 그런데 종전의 아바타가 6, 7년 쭉 1등을 달리다 바뀌었어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2위는 겨울왕국 2 3위는 아바타 4위는 알라딘 이런 식으로 제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또 세대료가 맞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예를 들어 저기 지역에 몇 단위 읍단위 축제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도 준비하고 더 어린 친구들 예를 들어 최근에 여자 상업고등학교 친구들 졸업생 친구들을 데리고 행사를 했거든요. 그 친구들은 뭐랄까 하다가 K-POP 그룹 멤버 수 이름 맞추기 잘 몰라요. 의외로 본인들이 좋아하는 팀이 아니면 그런데 제가 제 레파토리안 30가지 있거든요. 출발합니다. 우주소녀 13명 워너원 11명 99단 9명 B2B 7명 레드를베 5명 블랙핑크 4명 뭐 이렇게 해서 IOI 11명 트와이스 9명 BTS 7명 소녀시대 9명 엑소 12명 뭐 이런 식으로 AOA 8명 여자친구 6명 B1A4 5명 걸스데이 4명 마마무 4명 블랙비 7명 EXIT 5명 에이핑크 6명 이치 5명 이치 5명 유지니스 5명 그리고 몬스터엑스 7명 아이브 6명 엔시티 23명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그것도 친구들 가지고 공감대가 됩니다. 그 경품 상품들은 자비로 가시는 건 아니죠? 통상 이것도 이제 사전준비인데 우리 진행하는 가운데 미리 말씀을 드려요. 주최측 주관하시는 방송사 우리 또 주관하시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정품 협찬을 달라. 10만 원짜리 선물 10개는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TV를 드립니다. 세탁기를 드립니다. 스타일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집에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드렸고요. 오늘 필요한 선물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인생을 바꿔드릴 로또 보컨 그리고 지금 바로 이용할 수 있는 S 커피 이용권 이런 것들 그래서 10만 원짜리 한 장보다는 5천 원짜리 20장이 더 분위기 띄우는 데는 저에게는 약이 되거든요. 미리 요청을 좀 드립니다. 근데 진짜 준비를 최신 업데이트를 하면서 많이 하시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일반 MC들 기준으로는 나름대로는 조금 야전사량 간격이 됐습니다. 오래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까 말씀하셨던 유튜브를 활동하시는 아주 좋은 진행자 분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면 제가 조금 더 앞서나가겠다기보다는 최소한 어떤 무대 어떤 방송 어떤 프로그램이든 갔을 때 제가 적재적소에 딱 맞는 합의되는 그런 진행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MC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축제 옛날 개그맨들 보면 정말 개그 20년 전 개그 지금까지 20년째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 불렀다가 두번째 불렀다가 똑같으면 세번째는 안 불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잘 나가시는 이유가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MC를 또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MC를 타고 나야 되나요? 어느 정도?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이 결국 배신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누군가 이렇게 저희들도 제가 진행을 하면 MC를 배우고 싶어하는 후배분들이나 이제 뭐 교육생들이 많이 이렇게 참관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보면 참 제가 아까 뭐 이렇게 제 레파토리 했던 것처럼 쉽게 하잖아요. 근데 쉽게 하면 잘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나도 당장 마이크 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분들한테 특히 학교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 그리고 이 MC를 잘하는 과정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일정 부분 기능만 숙지해서 시험 보면 면허 대부분 다 따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운전하러 나가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평행 주차도 안 되고 후면 주차도 안 되고 접촉사고도 안 내받고 다쳐보지도 못했고 받아보지도 못했고 교통경찰관님한테 그 범칙금 딱지 받을 때 얼마나 떨려요.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부딪혀 나가보자. 그러면 결국 좋은 결과 있을 거다. 라고 해서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습 없는 실전이 없거든요. 과정 없는 성취가 없다고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진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위안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전면허증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면허증이 있으면 그동안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있으면 다 잘할 것 같거든요. 아니죠. 실제로 많은 경험과 또 현장에서 부딪혀보면 그것들이 결국 다 피화되고 살해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드립은 좀 타고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행사에 그 깨알같은 재미 30, 40%는 사실은 애드립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 나눠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준비된 애드립이 한 70%, 80%가 있다나 그러면 현장에서 펼쳐지는 상황들을 갖고 이제 애드립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순발력이 좀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적인 바탕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같은 멘트라도 제가 만약에 방금 전에 이제 정영 MC님이 하셨던 멘트를 내가 한다고 해서 그렇게 웃기지 않거든요. 네. 호흡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타이밍과 속도, 호흡이 그게 어떻게 해주냐가 그게 살리느냐 못 살리냐 굉장히 많이 차지해서 역시 그런 건 현장 경험으로 네.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우문현납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체득하고 또 체험하고 부딪혀보는 게 가장 크게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PD님들도 FD, AD, PD가 있듯이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른 거 뭐 준비할 건 없을까요? MC를 준비하고 싶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곳에 문을 두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하신데요. 가장 좋은 것들은 일단 교내에서 전공하는 과들이 있으면 그곳을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서 이제 병행해서 요사에는 그 방송 MC 아카데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투트랙으로 같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학교에서 이론 수업과 실기를 겸비하지만 우리 아카데미나 또 기법을 강의하는 그런 단체들에서는 현장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하다 보면 이론과 실기를 접목해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빠른 시간 내에 축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왜 MC가 되려고 그러셨어요? 저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때는 라떼라서 그렇지만 2, 3000원을 내면 콜라텍에 갔어요. 지금 성인들이 유행하는 것처럼 네. 제가 이제 우리 OBSW 본사가 있는 부천에서 초, 중, 고를 다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직선거리를 본사가 한 3km 정도 되는데 네. 부천에서 제가 그 콜라텍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유명 가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탑 찍었습니다. 춤으로. 그때 당시 이제 MC 해머의 토끼 춤 이런 것들로 탑 찍고 그때는 또 원정이 유행이었어요. 부천의 누구 안양의 누구 하면 또 안양의 수아라라는 데 가서 1등 찍고 2대 콜로세움 가서 춤 다 한 판 추고 끼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남들 앞에 서는 게 별로 두렵지 않았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직업이 되기 시작했던 건 2000년이었는데 그때 모 백화점에 하루에 MC를 세 개를 했어요. 타인별로 부평에서 하나 잠실에서 하나 또 성남에서 하나 하다 보니까 돈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일이었고 또 너무 좋았던 건 수고했어요 라는 말보다는 오늘 매끄럽게 진행 잘했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다 끝나고 나서 담당 우리 PD님이나 작가님이나 또는 행사 담당자들이 다음에 또 만납시다. 라고 하면 그 희열이 정말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MC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뭐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지만 끝나고 났을 때 저희가 오늘 시험 보면 오늘 바로 결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대중들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저를 컨택해 주신 포인터들의 눈빛과 말씀 하나 해서 수고했습니다. 라는 그냥 잘 못한 거고요. 오늘 매끄러운 진행 고맙습니다. 보통인 거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잘하시네. 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잘한 거라서 그런 말 한마디 딱 듣고 나면 개원합니다. 정말. 그러시구나. 네. 그 가수분들도 많이 이제 보시게 돼서 네. 가수분들하고도 친분이 좀 많이 싸우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뭐 트롯이 대세인데요. 그 대세가 되기 전부터도 이 트롯 굉장히 좋아해서 많은 가수분들 뭐 이 자리에 지금 불타는 셀럽에 출연자로 오셨던 분들도 뭐 예를 들면 이제 가수 마이진 씨 네. 지난주에 팬미팅 팬카팽 행사 제가 진행을 드렸고요. 그럴 수 있어요. 또 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이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만날 일도 많고 특히나 또 저희 사무실이 대한민국 트롯을 또 선도하는 트롯 전문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속사에도 정말 좋은 가수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트롯 사랑하고 아끼고 또 제가 트롯 좋아합니다. 노래를 하시겠다는 욕심도 생길만한데 그 제가 노래 이제 하면 제가 기타를 좀 잘 치는데 기타에는 연주와 반주가 있거든요. 정말 저희는 반주를 잘할 뿐이지 연주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수로 치면 대중에게 좋은 목소리와 좋은 곡을 선물할 수 있는 건 연주에 가까운 가수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구색 맞추는 분위기 쫙 살리는 그런 노래 정도는 뭐 여기서 한 10곡 정도는 그냥 달려갑니다. 제가 전국에 농협 행사를 전국에 이제 1115개 농협이 있습니다. 그중에 976개가 농협 139개가 축협이 있고 농업인구가 300만이에요. 그리고 농협이라는 조직에 조합원이 215만 법농용 농협에 구성원이 10만 명이 되거든요. 엄청 큰 시장이에요. 제가 다니면서 지역 농협을 다니다 보면 음면에 많은 그 조합들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뭐 MC가 와서 아무리 소개 잘해도 의미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구수하게 노래 하나 해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트로트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열심히 잘합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던 건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MC라는 분야가 정말 전문성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할 것도 엄청 많은 것 같이 느껴져요. 네.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연령대별 또 기업이면 기업 지자체면 지자체 축제면 축제 또 학교면 학교 공부 다 해야 되고 네. 기본적으로 그런 분류에 따라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애드립들 네. 웃음 요소들 다 준비가 다 따로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비된 사전 레파토리들 애드립들이 각 연령층 장소 특정 단체에 따라 다 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제가 이거는 추후에 지금 사실 좀 공개하기 어려워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A4용지 한 70장 분량으로 제 멘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옛날 거 치면 조금 유치한데 그래도 연령대에 맞는 적재족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책으로 만들어서 제가 은퇴는 없죠. 저희 직업군들은 그래서 적정 시계는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책자를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또 MC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토전도 마련하기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멘트몸으로 지금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 라디오를 잘 듣는데요. 라디오에서 제가 몰랐던 퀴즈가 나오면 바로 제가 체크해서 워딩해서 자료 리스트업 해놓고 그러다 보면 다 그게 제 재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쭉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연령대별 아니면 기업별로 좀 가지고 계신 킬러 콘텐츠들 뭐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령대가 있는 어르신들 행사를 가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들어가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을 아무개인데요. 제가 인사드릴 때 박수와 함성 모래시면 제가 특별 선물로 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콧구멍 찔러드릴 거고요. 제가 인사드리면 다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이니까 박수와 함성 말고 오냐 라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같은 MC 정령입니다. 오냐 하셔야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좀 항상 우리가 대접 받기보다는 대접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제가 안내해 드리고 일반 기업 행사 같은 경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제 있는 행사들 뭐 기업이라는 게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시잖아요. 트렌드인데 사실은 외부에서 진행자가 가서 무언가 시키고 뭐 소위 말해서 무대에서 이렇게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멘트가 들어가자마자 딱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기 전에 세 가지 약속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어떠한 경우에도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분도 춤 이런 거 안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 안 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제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 1조 2항이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모든 주권과 권력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 줬다 뺐다 밀당 이런 짓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MC 정령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이제 아이스브레이킹이 돼서 아, 저 사람만 우리 귀찮게 안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도입을 그러니까 아이스브레이킹을 할 때 제가 방송을 많이 나왔던 연예인이면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아이스브레이킹이 되는데 그렇게 대상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런 강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올라가면 한번 웃기고 시작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강박을 항상 가지고 계셔서 2시간 프로그램에 30초에 모든 승부가 끝이 나는 겁니다. 아, 시작할 때 30초. 네. 제가 딱 1분 내 3번 이상 웃음 포인트가 나오면 소위 말해서 저의 제가 교주가 되고요. 저의 우리 종교단체의 우리 회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참 어려운 직업이긴 하나 그때 딱 저의 말 한마디에 집중해 주시고 마지막, 기승전 마지막에 정말 파이팅하면서 기분 좋게 박수 받을 때는 내가 이 직업을 참 잘 선택했구나. 지금도 했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매번 합니다. 제일 힘든 곳은 어디예요? 제일 힘든 곳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중학생들이 좀 어렵죠. 아, 중학생이 제일 힘든가요? 네, 이제 중학생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남중 아, 남중이요? 학생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시종일간 그러니까 별로 관심도가 없으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행사를 주관하신 담당 선생님 외에는 뭐 어떤 선물을 줘도 예를 들면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뭐 롤,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 또는 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오지 않고서는 사실은 별로 반응들이 없거든요. 근데 뭐 학교 행사라는 게 갖춰진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 그런 유명한 뭐 K-POP 우리 걸그룹이 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친구들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잘 끝나는 건 없고요. 그냥 무난하게 끝나면 아, 행사 성공했구나 이렇게 얘기 많이 듣습니다. 남자 중학생 네, 남자 중학생 나는 기업 간부님들도 힘들 줄 알았는데 전혀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기업 간부님들 뭐 예를 들어 뭐 상무급 이삭 대신은 전문님 부사장인급들 임원들 워크샵 뭐 성년회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정말 너무 좋으세요. 밀당을 잘하시죠. 빠질 때 빠질 줄 알고 참여할 때 참여할 줄 아시고 제일 중요한 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셰프, 이그젝티브 오피서 CEO가 계시잖아요. 하늘 같은 CEO가 계시기 때문에 뭐 그분이 주관하는 자리라고 하면 뭐 어떤 공간도 다 됩니다. 뭐 본인이 얼만큼 이렇게 커리어가 있다 하더라도 되는 게 기업 행사라서 기업 행사는 차라리는 맙상이죠. 사실 가장 쉬운 게 기업 행사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지역 축제 네, 축제가 제일 쉬워요. 너무 재밌고 즐겁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벌써 맛있는 지역 특산물 음식 무대에서 펼쳐지는 작은 공연을 해도 이미 설레여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드리면 무대 객석이 하나가 되는 건 정말 시군중복기죠. 그래서 제가 축제 참 좋아합니다. 대학 축제는 어때요? 대학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별로 쓸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전에 많이 섰는데 대학 축제는 그 말 맞다 정말 삶이었어요. 대학 축제 현장에서 그 아이들 그러니까 재학 중인 학생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그 학생과 같이 공감대 만들어서 3박 4일, 2박 3일 행사 만들어 가면 끝날 때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뭔가 진행 스킬을 잘 보여서 승부를 내서 다음에 또 이 축제에 초대받아서 오겠다가 아니라 그들과 같이 눈높이 맞춰주면 좋은 형으로 또는 또 좋은 오빠로 교육이 되면서 정말 정말 즐기러 가는 그런 게 대학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인사는 시청자분들께 행사처럼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까요? 네. MC로. 네. 카메라 보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 진행을 하러 오게 됐는데요. 서울특별시 자활암마당 인천광역시 연말 우리 문화콘서트 그리고 경기도청 소통공간 워크숍 대한민국 공무원음악제 그리고 세계적인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 팬사인회 이 많은 우리 행사와 방송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 많은 분들이 기회를 주신 이유는 오늘 이 불타는 셀럽 이 프로그램 인터뷰 잘하라고 그간 그 프로그램들은 연습삼아 시켰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역량 다 제가 토해내서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불타는 셀럽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 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